그래서 그런 저런 게 다 아구가 맞아서 우리가 UN 동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때 그걸 겪고 나서 그런데 이제 소련은 망해버렸잖아 망하고 나서 사회가 혼란되고 그러니까 소련은 러시아에서는 삥 뜯어먹을 게 없게 되잖아요 그때 북한이 딱 빨대를 양쪽에서 빨던 걸 이쪽 걷어버리고 중국 빨대로 완전히 바꿨는데 중국은 너 일단 좀 너 일단 군기 좀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굶어 죽는 거가 한 300만 발생한 거죠 90년대 말에 중국은 냉정하니까 내가 네 호구냐 너 막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대로 해 그럼 계산대로 안 된다고 그럼 저 굶어 죽으면 되겠네 중국이 그런 거죠 뭐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 썩은 동아줄이 됐는데 정은이가 러시아로 동아줄을 바꾸려고 뛰어가지만 그럼 러시아는 썩은 동아줄 아니냐 이거지 러시아 앞으로 우크라 전쟁 지고 푸틴 날아가고 이상한 변화했고 나면 거기도 또 썩은 동아줄 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까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좀 애처로운 상태죠 참 우리 정은이 불쌍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딸은 또 관연한 같이 모이는 또 어린 딸까지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많이 통정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때까지 중국말 듣고 중국의 도발 대행업으로 중국의 도발 대행업으로 이제 핵과 미사일을 잔뜩 끌어안고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갖고 있고 간땡이가 부어갖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협박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뻑하면 일본 일본을 협박한다는 얘기는 오키나와 조지겠다는 소리에요 일본 안에 있는 미군기지 다 조져버리겠다 이 소리에요 그게 뻑하면 일본 그 다음에 괌 조진다 그러고 하와이 조진다 그러고 본토 조진다 그러고 미국 본토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좀 고랍아지는 거죠 한 천키로 뭐 오백키로까지만 핵을 만들었어도 이렇게 미운 털이 안 박혔을 텐데 저거 굉장히 위험한 또라이다라고 이제 완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 짓을 해 이제 조금씩 나오겠지만 이거 아무 쓸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짝이 없는 단 조건이 있어 한국이 정신 버쩍 차리고 또 미국이 정신 버쩍 차리고 계속 여러 가지를 강화해 가면은 뭐 나이스하게 해결돼요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정신 버쩍 차리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돼요 실제로는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하려 그래요 어쨌거나 제가 근데 뭐를 하려고 저짓거리를 한 거야 이게 아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애들은 아 저기 뭐야 남한 대한민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제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좌팔들이 그걸 고스란히 반복해주고 있자 대변을 해주고 있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대변하려면 이왕이면은 북한의 간첩 면허 받아서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아가면서 하실려나 그리고 이왕 뭐 간첩의 길로 들어섰는데 면허를 하나 더 따서 중국 간첩도 같이 겸하면 그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 면허증 바꿔가면서 쓰면 얼마나 집안에 참 살림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길을 못 가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얘들이 왜 이슬을 하냐 도대체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아까 간첩들은 혹은 북한은 한국이 워낙 파워가 강해지고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방어목적용인데 아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그럼 이거 가지고 적화통일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핵으로 조져버리고 가서 밀고 내려가겠냐 그것도 아니다 공격용도 아니다 그러면 디펜스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오펜스를 위한 것도 아니야 얘들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국가정보위원회 내셔널 인포메이션 커미티 NIC의 북한 담당 분석관을 올해 초까지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인 사일러 이 사람이 이거 강압용이야 코어전 코어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드인 사일러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어떻게 강압하기 위한 게 안 나와요 그냥 강압용 잠깐 여기서 우리가 10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요 코어전 유럽에서 코어전이라는 단어가 최근 많이 쓰이거든요 강압, 위압 상대방을 겁박해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것 그런 짓 어떤 놈이 나쁜 놈이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요 그 놈이 누구야 중국이에요 즉 시드인 사일러는 코어전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그 단어 안에 이미 제가 지금 시작하기는 북한이 중국을 대행해서 강압용으로 쓰고 있다 중국의 강압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전 에이전트다 강압 대행자 강압 하청업자다 그게 이제 미국이 요새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저걸 중국이 뒤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딱 일치하는 얘기죠 저같이 해석하는 게 즉 저는 코어전을 말하자면 프락시 코어전이죠 프락시 라는 게 대리 대행 프락시 코어전 for China 중국을 대리 대행한 강압 행위를 위해서 저짓거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큰 원청업자 김 사장님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참 주문 많으셨군요 김 회장님 이거 뱅사장 거 참 고생했어 우리 말이야 크게 갈라 그러니까 말이지 돈 좀 끌어가지고 거기 돼지도 좀 사고 말이야 그 뒤에 땅도 좀 닦고 공장도 들여놓고 기계도 들여놓고 원자재도 많이 쟁여놔 우리 말은 크게 갈 거야 그 말 믿고 그 말은 하늘같이 믿고 바리바리 빚을 내가지고 일을 쳐버려놨는데 원청업체가 자빠졌고 땅은 땅대로 별로 다른 용도로는 가치가 없고 기계나 원자재는 그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도 10% 값도 못 받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중국을 위해서 강압 대행업을 하다가 중국 원청업체가 뒤로 자빠지니까 그래서 우리랑 관계에 있는 단거리 중거리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단거리는 이제 저 맨 아래 그 파란 선 스커드 B거든요 거리가 한 300km 가죠 높이가 많이 올라갈 땐 한 120km 110km 올라갑니다 스커드 C는 거리는 500km 많이 올라갈 땐 160km 170km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보내려면 일본에 한 1000km 노동을 보낼 수 있겠죠 저거는 높이 올라갈 때 한 300 한 2, 30km 올라갑니다 정점 저걸 에퍼지라 그러죠 에퍼지 탄도의 정점 탄도 그러니까 비행 궤도 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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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궤도의 정점이 저렇게 형성됩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렸냐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KAMD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주로 해당하는 건 이제 스커드 A, B, C 같은 타입들이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일단 저걸 잡으려면 눈이 좋아야 돼 하늘에 대고 막 산탄 쏠 수 없으니까 레이더가 좋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A4 레이더를 잘 만들죠 근데 저걸 잡을 때는 특히 요새 충남원과 배 뜰 때 다기능 레이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공 UAE용 할 때 지금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천공은 다기능 A4 레이더 입니다 뭐 요번에 엘셈을 했을 때 다기능 레이더 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멀티펑션 레이더 MFR이 뭐야 일단 A4가 뭔지 잠깐 집자고요 A4는 능동전자 조사식 위상 배열 이라고 표현을 하죠 A4 레이더 큰 판 안에는 수백수천개 송수신 모줄이 빼곡히 박혀있는데 송수신 모줄은 딱 정면을 보고 있어요 걔는 뭐 이렇게 이렇게 안 돌아 그런데 레이더 판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이게 왜 그러냐 파도머리 조절이에요 지금 가만히 저 그림을 보세요 송수신 모줄 하나하나당 송수신 모줄 하나하나당 발생시키는 그거는 다 정면이야 여기도 정면 여기도 정면 보고 했죠 여기도 정면 보고 했죠 여기도 정면 보고 했죠 여기도 정면 보고 했죠 이렇게 페이즈 이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발생을 시키니까 파도머리는 이거잖아요 파도머리는 먼저 발생시켰던 거는 파도머리가 이거죠 그 다음 발생시킨 파도머리가 이거죠 그 다음 파도머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 파도머리에서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오는 걸 가지고 그 물체의 위치와 이동상태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각 모듈로 주파수라든지 사이클 이 위상을 여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파도머리가 분명히 각 각 각 송신소자는 송수신소자 같이 있는 건데 사실은 각 정면을 향해서 쏘고 있거든요 근데 파도머리는 비스듬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차를 둬서 그래요 이런 어떤 파형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시차를 두게 되는 거를 그걸 위상이라 그러거든요 페이즈라 그러거든 시차를 두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파도를 치잖아요 이거를 위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페이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 파도머리 방향을 분명히 각각은 앞을 앞을 보고 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줄이 백모완도 여기를 보고 쏘고 있고 백모투도 여기를 보고 쏘고 백모스리도 여기를 보고 쏘고 있는데 시차를 두니까 각각이 쏜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파도머리는 비스듬하게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정면으로 가기도 하고 지맘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더 좋아질라 그런 건지 이렇게 하려면 이걸 잘 하려면 어마무시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어마무시한 전자 전자 일렉트로 마그네틱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방식이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얻어내요 더 크게 얻어내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칩 종류가 나왔네 그게 이제 질화 관리움입니다 전력 엄청 다르고 열 엄청 나도 얘가 잘 현디는 애고요 아주 강력한 그걸 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질화 관리움 칩 자체의 성능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으로 세계 1, 2위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로 입문했는데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A사를 얘기를 했고요 A사가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레이더가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니까 천 개 뭐 수천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기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기능 그래서 기능을 모줄 그룹을 기능별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혹은 시차를 둬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1분 동안은 1분 동안 A 구간에 있는 것은 갑이라는 기능을 했는데 그 다음 일부는 A 구간의 절반은 또 의리라는 걸 하고 A 구간의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짜가지고 기능을 분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저는 한 네 가지를 보죠 그건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 찾아서 하나가 펜스 탐지 이게 그 우리가 펜스라는 게 뭐예요 울타리가 그거 넘어들어오면 경보 삐 울리는 거예요 경보가 Q라 그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Q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볼륨 탐지 예 이만한 방 안에 공간 안에 전체 다 유아래 뭐 가까운 거 뭔가 전체 다 예 조기경보기가 보통 그러죠 그림 보면 조기경보기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이 그려져요 그 공간 안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구역탐지 이렇게 보려면 이제 한 바퀴 싹 돌아서 순찰하려면 너무 늦어 인터벌이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이 큰 구석에서 이만큼 딱 파이 조각 떼내서 여기만 봐 이게 구역탐지 섹션입니다 3차원 공간 조각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싸가지 없이 미사일이 올라가네요 미사일이 올라가 그거 저거 추적해져요 저 나쁜놈 그러면 이제 그거는 트래킹이 되죠 목표물 추적 근데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니까 동시교전 미사일 수 아 10개 10개 동시교전 항공기 수 아 그거 100대 아 그리고 여전히 펜스는 유지해 또 뭐 이런거에 이게 이게 다기능 레이더라는게 그거를 이제 세계 최강 수준까지 저희가 급속히 따라잡고 있는거에요 물론 이제 이 수학적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런게 아직 늦어가지고 그런데 하드웨어적사는 이미 거기다 따라잡은 것 같고 수학적 알고리즘도 뭐 뭐 천재적 수학자는 없지만 남이 해놓은 거를 대충 통박을 잡아서 그거랑 똑같이 하는 정도까지의 그런 그 머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따라잡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펜스 얘기를 하죠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 저기서 이게 뭔가 한참 한참 했어 우리가 이제 우리 울타리는 집에 있는 울타리는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우잖아요 레이다 울타리는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세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펜스를 뚫고 올라오는게 침범 지구는 좀 그렇고 인력은 작동하니까 저 나쁜 놈이 미사일을 쏠려면 내가 펜스를 쳐놨으면 펜스를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경계 경계선 그 경계면 그게 펜스인 거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지면과 평양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수직 방향에 수직 방향에서 뚫고 올라오게 그렇게 펜스를 쳐놓은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밴드의 그림이 밴은 그러면 펜스 칠 때 어떻게 하냐 수평선 아래는 칠 수 없잖아 조사를 물속에다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평선 위에 걸리도록 하냐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3도를 더 둔대요 더 들은대요 저 위에 수평선이 있으면 여기 레이더 마스터 에서 쫙 가잖아요 레이더 마스터 쫙 가고 나서 여기서 한 3도 들어서 요각도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 사각을 타고서 날아들어가면 안 걸릴 수 있죠 펜스에는 근데 이제 펜스만 쳐놓은 게 아니라 블락도 쳐놨으니까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안 걸려보려고 바짝 붙어서 낮은 포복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펜스를 뚫고 올라오죠 아래 그림 미사일이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놈은 딱 빔을 고개다 집중적으로 또 때리죠 몇 개 이제 에이사 모주를 몇 개 또 야 너희는 쟤만 트래킹만 해 그런 걔들은 쭉 또 걔만 트래킹하는 거예요 조금 하면 바로 탄도미사일 계정 나오니까 아 저 이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를 뚫고 올라올 때 경보가 뜨고 추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펜스 탐지 모드 그 다음에 볼륨 탐지 모드 구역 탐지 모드 그리고 추적 모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하나의 레이다가 이거를 모듈별로 모듈들을 모듈 그룹들을 역할을 분담시켜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이런 게 돼 있어야 김정은이가 꼼지락거려온 이제 미사일을 따라잡는 거죠 이제 따라잡으러 가죠 어떻게 잡나 잠시 후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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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